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에게 뺨을 맞은 팔리핀이 큰 결심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간만 보고 있었던 팔리핀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팔리핀에서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은 꾸준히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던 한국의 하나오션이었습니다. 그런데 팔리핀이 한국에서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중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난데없이 사막뿐인 중동 국가에서 한국 잠수함 도입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잠수함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얼마 전 팔리핀 해군과 중국의 해안경비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토 분쟁 지역인 스프레틀리 군도 부근에서 중국 해안경비정이 팔리핀 해군의 보급선을 가로막더니 무지막지한 출력에 물대포를 쏘아낸 것인데요. 물줄기가 필리핀 선박 전체를 덮을 만큼 강력한 물대포로 사람이 정면으로 맞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팔리핀 해군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였죠. 하지만 함선의 체급 차이 때문에 물러나야 했던 곳은 팔리핀 해군이었습니다. 중국의 공격에 분노했지만 중국 경비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크기와 무장을 가진 필리핀 해군 함선으로 맞선다는 건 말 그대로 바위의 계란치기였죠. 팔리핀 역시 중국 해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 전력을 늘리려 하고 있으나 팔리핀 해군에 한정된 예산으로 미 해군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해군을 견제할 만한 규모의 전력을 갖추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비대칭 전력 잠수함인데요. 상당한 수준으로 대잠전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마음먹고 숨은 잠수함을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 수십대를 실은 항공모함이라 하더라도 팔리핀 잠수함의 어뢰한 발에 격침당할 수도 있는 일이죠. 중국 해군이 절대 안심하고 필리핀 해역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 숨겨진 독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리핀 해군은 가장 빠르게 잠수함을 받기를 원했고 여기에 하나오션에선 묘수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인미에서 주문만 해놓고 돈은 내지 않은 잠수함을 팔리핀에서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한국 방산 최악의 악성 고객인 인도네시아가 사실 돈을 떼먹은 것은 KF-21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지금은 하나오션이 된 대우조선은 인도네시아에서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을 발주받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신용장 서명을 하지 않아 4년이 지나도록 계약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우조선이 계약을 맺고 이례적으로 900억 원에 달하는 잠수함 자재들을 선발주해버렸다는 것인데요. 주문 비용 뿐만 아니라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비용 역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인도네시아 계약이 무산될 경우 대우조선을 인수한 하나오션은 막대한 손해만 떠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고객의 등장으로 해결책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팔리핀 인도네시아와 동일한 1400톤급 잠수함을 원하고 있으며 당장 중국의 영예 침범을 방어하기 위해 가장 빠르게 납품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오션에서는 원래 인도네시아로 향할 예정이었던 DSM 2400급 잠수함을 바탕으로 장보고 마이너스 3급 고사양 장비를 탑재한 모델인 DSM이 1400PN 모델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미 주요 자재들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전세계 어떤 잠수함 업체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입장에서도 자리만 차지하던 악성 재고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기에 큰 이득이 되는 계약입니다. 이에 팔리핀에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21년 팔리핀 해군 고위 관계자가 잠수함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극비리에 하나오션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팔리핀 국방부 획득 및 군수 차관보 지저스 레이 알아빌라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국내 조선업체를 방문하고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필리핀의 잠수함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나긴 논의 끝에 팔리핀 해군은 첫 잠수함으로 1조 7500억 원가량을 들여 잠수함 2척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팔리핀은 그동안 한국 무기를 여러 차례 구매해오며 대금 지불을 미룬 적이 없는 우수 고객이었기에 한국으로서도 인도네시아 때문에 생긴 악성 재고를 털어내고 이후 추가 계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 난감해진 곳이 있으니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돈이 없다는 핑계로 KF-21 개발 대금도 미납하고 잠수함 계약도 미루며 한국을 농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KF-21 도입 계약을 해두고 프랑스의 4.5세대 전투기 라팔 42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던 인도네시아가 얼마 전 라팔 대금을 지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해 9월 라팔 6기 대금인 11억 달러를 지불한 데 이어 이번에 29억 달러에 달하는 대금을 지불했다는 것인데요.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라팔 총 24기에 대한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KF-21 분담금 8천억 원을 지불할 돈도 없다면서 6배가 넘는 라팔 대금은 고작 1년 만에 지불을 마친 것이죠. 이처럼 뻔뻔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한국에서도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기다려주지 않고 다른 국가의 무기를 넘기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 발라놨던 잠수함이 다른 곳에 팔리게 되었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하필이면 팔리는 곳이 펠리핀이기에 더욱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해 분쟁은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끼리도 진행되고 있는 분쟁입니다. 수만 개에 달하는 섬이 얽혀있는 만큼 누가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문제이죠. 인도네시아와 펠리핀 역시 선을 어디에 그을지를 두고 오랫동안 다투어온 국가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자국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며 갈등의 꼴은 더욱 깊어져만 갔죠. 하지만 국력으로 보나 해군의 규모나 질에서 보나 팔리핀 해군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열세였고 중국 해군의 침범을 견제하기도 바쁜 상황이기에 팔리핀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팔리핀이 이번 잠수함 도입으로 단번에 잠수함 보유국으로 부상하게 된다면 동남아에서 손꼽히는 해군으로 재탄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곤 하지만 필리핀 해군 역시 한국의 도움을 받아 무서운 속도로 전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팔리핀으로선 인도네시아의 진상짓 덕분에 한국의 뛰어난 품질의 잠수함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리핀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잠수함에 어마어마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거 독일제 잠수함을 벗겨 만들던 한국이 이제는 차체적으로 최강의 재래식 잠수함을 제작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하면서 SLBM 기술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군사선진국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증명해내면서 각국에서 한국 잠수함에 대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사막분인 중동 국가에서도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패자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역사상 첫 잠수함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해군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 재가동 지난 8월 9일 이스라엘의 방산매체 이스라엘 디펜스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왕립 해군에서 걸프만과 홍해 지역의 해군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현재 중동에 패권을 두고 이란과 걸프만 해역에서 대립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우디가 공군에 있어서는 이란을 압도하고 있지만 바다에서는 이란 해군에 비해 열세라는 점입니다. 이란 해군은 상당한 규모의 수상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동 최대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련제 킬로급 잠수함 세척은 미 해군에서도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하고 경계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반면 사우디 해군은 한 척의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란이 마음먹고 원유 수출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 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 같은 이란의 잠수함 전력에 맞서기 위해서 사우디에서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것이죠.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국방장관 칼리드 빈살만 알사우디가 외국 조선업체 간의 폭넓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뛰어난 잠수함 기술력을 가진 아시아와 유럽이 조선업체들과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사업 참여를 제안해 왔다고 합니다. 과거 사우디는 독일에서 1200톤급 잠수함 25척 도입을 논의했었던 적이 있었기에 이번 잠수함 사업 규모도 이와 비슷하거나 체급을 높이고 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지 간의 막대한 오일머니에 기반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전세계 잠수함 업체에서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한국과 사우디의 방산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이 유럽에 뒤지지 않는 잠수함 기술력과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기에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사우디의 무기 수출을 금지했던 전적이 있기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언제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던 한국이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 잠수함이 이토록 각광받았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팔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뿐만이 아니라 폴란드와 캐나다에서도 한국 잠수함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때문에 핵 잠수함을 만들지 못하는 한국은 그 대신 제레식 잠수함 기술을 극한까지 발전시키고 있었고 이는 한국처럼 핵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1위 조선 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인프라에서 나오는 생산 능력은 가장 빠른 납품과 높은 품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유럽과 중동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켜 잠수함 수출 저변을 확대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잠수함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은 최근 대규모 방산 거래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혈맹이 된 폴란드한테 있어서도 기념할 만한 날이었습니다. 폴란드의 8월 15일은 1920년 러시아 볼셰비키군의 침공에 맞서 싸워 이긴 날을 기념하는 일종의 전승절로 폴란드군은 아예 이날을 국군의 날로 지정해 열병식 퍼레이드를 개최합니다. 올해 퍼레이드도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냉전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K2, K9, FA-50, 천무 등 한국에서 구매한 신무기들이 총출동했고 많은 폴란드 국민들이 저 멀리 동방에서 온 최첨단 무기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날 폴란드에 꼭 기쁜 소식만 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병식을 선보인 폴란드한테 대답이라도 하는 듯이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 인근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대규모 공습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도시에 28발의 순항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해 수십 명이 다치고 3명이 희생됐다고 전했습니다. 공습을 당한 대표적인 도시는 루츠크시와 르비우시인데 이 두 곳 다 우크라이나에게 있어서는 최후방이지만 폴란드 국경으로부터는 100k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르비우시는 폴란드와 고작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폴란드는 이곳의 공습 소식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습에 동원된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이라면 조금 더 날아가서 폴란드 영토를 공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폴란드는 현재 벨라루스 접경지에 집결한 바그너 그룹을 견제하기 위해 최소 1만 명의 병력을 급파한 상태.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에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급증한 폴란드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도 시비를 걸어대면서 전선의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우크라이나 항구를 공격해 인근의 루마니아가 식은 땀을 흘리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폴란드를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다양한 첨단 무기를 선보이자 러시아 측에서 폴란드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버린 일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자 폴란드에서는 열병식에 나왔던 그 무기들이 실제로는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한 폴란드 tv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폴란드 주둔 3.5세대 다국적군의 대변인을 불러 인터뷰를 진행했죠. 그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지금부터는 나토 다국적군의 크리스토프 중령과 함께 폴란드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오늘 폴란드군은 축하 행사를 열었고 당신은 거기 참가할 기회가 있었죠. 한 명의 군인으로서 이런 날이 중령님께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좀 길고 피곤한 날들에 하나일 수 있죠. 하지만 자랑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군인들에게 있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을 보여주고 또한 우리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날일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행사엔 장병들 뿐만 아니라 장비도 많이 참가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얘기할 만한 새로운 장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제 생각에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폴란드 국군의 날 같은 특별한 날에는 각 군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비들을 선보입니다. 물론 최신 장비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린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도되는 물량도 매일 같이 오는 만큼 폴란드군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은 우리가 새롭고 현대적인 전차, 새로운 비행기, 새로운 로켓 발사기,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방공 시스템 VISGLA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건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그렇군요. 우크라이나의 사례 덕분에 우린 그런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죠. 그럼 한 명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아마도 밀리터리 매니아로서 중령님은 지난 수 10년간 폴란드군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봤을 것인데요. 과거와 지금의 군대에 대해서 중령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폴란드군의 기술 현대화 과정은 일관된 방식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들도 국제 안보 환경에 격한 변화에 매우 유연하게 적응하고 있죠. 폴란드가 방점을 두고 있는 모든 현대화 과정은 폴란드군에게 가장 중요한 육군을 비롯해서 해군과 공군,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전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폴란드군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는 목표를 위해 이행되고 있습니다. 음, 맞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린 동쪽 국경 너머에 바그너 그룹이 있다는 상황에 놓여 있죠. 우리가 말하는 이런 현대화는 빠르다기보다는 임시적인 것 같은데 그럴만한 게 우린 많은 장비들을 바로 지금도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국가와 제조업체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는데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들이 오늘날 폴란드 국내에서 만드는 장비들과 호환이 되는 건가요? 새 장비 도입 과정에 있어서 검증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요즘 기술 발전에 따라서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있죠. 국내 방위사업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인 미국이나 좀 더 먼 공급자인 한국 같은 나라와도 새 장비를 거래하는 일은 전혀 특이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그들의 방위산업을 쌓아 올려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군은 매일같이 미군과 함께 훈련도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장비들은 미국의 장비와 호환이 됩니다. 미국은 조약기구를 유치하는 전체 국가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이므로 한국 장비들이 우리의 방산 시스템의 다른 요소들과도 호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한편 열병식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던 K2 흑표 전차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 매우 컸습니다. 장차 폴란드는 천대에 달하는 K2PL을 운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유사시 전장에서 가장 흔하게 앞서나가 싸우는 기종이 K2PL이 될 것이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많은 폴란드인들이 한국이 만든 전차가 폴란드 국민과 장병들을 지켜줄 수 있는지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의 한 군사 전문가는 열병식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최정예 전차병을 현장에서 만나 K2를 직접 운용해본 생생한 감상을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전차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걸 봤는데 자동기어처럼 보이더군요. 그럼 자동으로 적절한 기어를 선택한다는 건데 이게 전차 운용에 도움이 됩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차 포신을 보니 조준 렌즈와 수많은 레이저들이 붙어있던데요. 이게 다 어떤 기능들인가요? 내부에 수많은 거울이 달린 레이저로 포신의 조준을 정확하게 보정해주는 장치입니다. 해치를 열지 않고 전차 내부에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이 모든 게 전차 승무원에게 도움을 주는 기능들입니다. 3.5세대 전차 중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차 기능 중에 앞쪽과 뒤쪽을 올리는 기능이 있던데 무엇인가요? 아 그 기능은 K2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폴란드가 보유한 전차 중 어떤 것도 이 전차처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K2는 적이 공격할 때 차체를 낮춰 피탄 면적을 낮추거나 언덕 뒤에 숨어서 차체를 기울여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던데요? 있습니다. 능동 방어 능력이 있는 전차입니다.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면 방어탄을 사용하여 파괴합니다. 에이브람스보다 더 현대적인 전차라고 생각합니다. K2를 운용하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차는 없었습니다. 이 전차보다 현대적인 전차는 폴란드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현대적인 전차를 운용하는 병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점점 격화되는 유럽의 군사적 상황. 러시아가 다름 아닌 퍼레이드 당일에 폴란드를 상대로 도발을 가한 것을 보면 적어도 러시아가 한국 무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폴란드는 과연 한국 무기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중국과 손을 잡으며 제대로 한국 뒤통수를 때린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중국 선박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한국을 무시하던 프랑스가 최근 한국이 개발한 놀라운 신기술들 때문에 이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기술들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프랑스 대통령 에마니엘 마크롱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시진핑 주석이 보여준 태도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거만한 태도를 보이기로 유명한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거나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 등 지나치게 계산적이라는 외교적 평가를 듣는데요. 다른 국가 원수와 달리 프랑스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의장 때 사열은 물론이고 예포 발사 등 환영 행사에 참가하며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심지어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을 따라 베이징을 벗어나 광저우까지 직접 찾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시 주석이 외국 정상을 베이징 이외 지역에서 만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시 주석이 마크롱에게 보여준 한 대는 프랑스가 중국에게 준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방중 당시 세계 최대 조선소인 중국 선박그룹은 베이징에서 프랑스 CMA CGM 그룹과 210억 위안 규모의 수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화로 약 4조원에 달하는 이 계약은 중국 조선업계 단일 수주량 규모로는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이번 수주는 총 16척에 달하는 메타놀 마이너스 디젤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계약이었기에 시사하는 바가 컸는데요. 중국에서도 글로벌 신형 그린에너지 추진선을 중국이 만들 수 있다는 것과 EU에서 제정하는 선진환경법 기준에 중국은 순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중국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왔었습니다. 특히 EU가 친환경 정책과 여러 차례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번 수주를 통해 중국은 언제라도 EU의 정책에 맞춰 친환경 선박 생산이 가능한 국가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수주한 메타놀 추진선은 메타놀을 주연료로 사용해 제로 이산화탄소가 가능한 선박인데요. 기존이라면 한국이 도맡아서 생산할 선박을 중국이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C. 주석이 이런 선물을 안긴 마크롱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C. 주석은 선박 수주에 대한 보답으로 프랑스의 에어버스 여객기 160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중 압박을 강하게 넣고 있는 미국 항공사 여객기를 구입하는 대신 프랑스에서 생산하는 에어버스 여객기를 중국이 선택한 것이죠. 이처럼 프랑스와 중국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황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한국의 입장에선 열불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조선이 성장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누렸던 프랑스가 한국의 의리를 지키기보다 중국의 고개를 숙였기 때문인데요. 한국 조선업계는 프랑스의 갑질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 받아왔었습니다. 한국 조선이 전세계 최고 수주율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퀄리티나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이미 대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런 한국 조선업의 성장 덕분에 이득을 누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GTT사가 그 주인공이죠. 이 GTT사는 LNG 운반선 화물창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조선업계도 여기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때문에 LNG선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LNG선 제작을 늘리게 되자 자연스럽게 LNG 화물창 기술을 가지고 있는 GTT사가 막대한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GTT는 올해 1분기 기준 7,989만 유로 한화로 1,16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2%가 상승한 수치인데요. 핵심 매출인 LNG, 에탄올 운반선 부문에서 1년 사이 23%나 오른 6,624만 유로의 로열티 수익을 냈습니다. 한화로 969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한국이 GTT의 밥줄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멘브레인 방식의 LNG 화물창 원천 기술을 보유한 GTT는 많은 양의 LNG를 운반할 수 있다는 장점에 힘입어 기존 구모양의 모스 타입의 운반창을 대체해 전세계 LNG 화물창 기술의 표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당연히 경쟁업체가 없기에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한국 조선소들을 향해 갑질을 벌였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계속해서 화물창 로열티율을 올렸지만 중국과 일본 조선소가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치고 올라오고 있었기에 억울하더라도 비싼 돈을 주고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닐 기술 라이선스와 기술 지원 서비스에 끼워 팔기를 시도하며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를 취소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국내 조선소들을 위협했었죠. 이로 인해 촉발된 GTT의 기술 끼워넣기 분쟁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GTT 패소로 일단락되면서 한국 조선소 입장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기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우위 관계는 사라지지 않아 GTT는 한국 조선업계로부터 막대한 로열티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갑질 행패를 마이너스 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갑질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내 조선업계 역시 화물창 기술 개발에 매진했는데요. 국산 화물창 기술을 개발해 프랑스의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불행히도 기술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콜드스팟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허용 최저 온도보다 선체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인해 화물창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산 화물창 기술인 KC1은 논란에 휩싸이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그러나 최근 이 KC1의 단점을 보완한 KC2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 KC2 화물창을 단 LNG선인 블루웨이로가 올해 5월 건조되었는데요.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553억 원이 투자된 이 화물창 기술은 KC1의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용화가 완료된다면 GTT가 이제까지 로열티 장사를 한 것을 완전히 대갚아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한국 조선업계는 놀라운 기술을 개발하며 전세계 조선업 관계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AI를 이용한 LNG 연료 공급 관리 시스템 하이 마이너스 GAS가 그것입니다.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자율 운항은 물론이고 연료 공급 시스템까지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이 상상할 수 없는 첨단 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요. 그동안 운항하면서 불필요하게 발생한 자연 증발 가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박과 큰 차별점을 둘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밖에도 멘브레인형 화물창을 제작하는데 로봇을 사용하는 놀라운 건조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그동안 인력을 동원한 화물창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들었으나 로봇을 활용한 덕분에 코스트를 대폭 줄일 수 있어 생산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가로 유럽은 물론 미국을 공략하는 중국 조선소에 맞서 한국 조선업계도 큰 무기를 지니게 된 셈이죠. 선진적인 첨단 기술력 고품질의 선박 제조 기술 덕분에 한국 조선업계는 몇 년간 제작 일정이 밀려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로열티로 한국에게 갑질을 일삼았던 프랑스는 최근 한국 조선업계가 잇따라 보여준 기술 혁신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gtt의 경우 자신의 기술만 맹신하고 있다가 한국 기업의 kc2 개발 소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프랑스 일각에서는 한국을 버리고 중국의 손을 잡은 것이 최악의 한수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낮은 품질과 납기일 미준수라는 중국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조선업 비중을 살펴보면 한중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부가같이 선박에 있어선 한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십년째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바로 낮은 품질 때문입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언제나 컴플레인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사례가 바로 cesi 글래드스토노입니다.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인 글래드스토노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장으로 멈춰서는 대형사고를 일으켰고 건조되고 고작 2년 만인 2018년 6월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들었습니다. 보통 10년 이상 운용하는 lng선이 일반적이기에 2년 만에 패선을 한다는 것은 퀄리티가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수리를 해도 운용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뜻이기에 선박을 만든 제조사의 실력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중국에게 엄청난 금액을 약속하며 배를 의뢰했던 cmacgm 역시 일찍이 중국의 뜨거운 맛을 본 기업입니다. 중국 선박공업에게 발주했던 9척의 2만 3천톤급 lng 컨테이너선이 무려 2차례나 인도가 연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선박 품질을 떠나서 정해진 기한에 납기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제대로 기한을 맞출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막상 배를 받고 보니 품질도 처참한 것이 드러나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오죽하면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품질 강국 건설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조선업계에 만연한 품질 저하를 개선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자는 지시를 내릴 정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여러 해외 국가들은 제대로 된 배를 구하기 위해 한국 조선소를 앞다퉈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품질과 납기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친환경 정책에 맞춰 에코 개발에도 투자하는 한국을 버리고 중국 조선소에 선박을 의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프랑스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중국과 손을 잡고 중국 선박에 의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과연 마크롱은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세계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온 한국 조선업계가 발전을 멈추지 않고 후대에도 한국 조선업이 자랑스러운 한류 열풍을 이끄는 주역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를 소망해보겠습니다.